오늘의 말씀은 욕기 12장입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오 그릇임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몇 시 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무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충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탐캄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욕기 12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